세라쌤과 함께하는 엄마표 영어 영어전집 구매 전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세라쌤입니다 오늘은 영어전집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전집이라고 하면 보통 국내 출판사에서 원서를 들여와서 부가물들을 붙인 그런 영어전집들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영어전집들은 국내 출판사에서 기획하고 그리고 직접 만든 여러가지 개발물들을 말합니다 이런 영어전집들은 여러 권의 책들로 된 시리즈물들이 많은데요 책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구성물들이 있죠 책 이외에 DVD 혹은 오디오 CD, 활동지, 워크시트, 그리고 포스터 이런 것들을 모두 읽어주는 음성펜까지 굉장히 다양한 구성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아주 저렴한 것 저렴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 그리고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집들이 있는데요 그냥 출판사별로 약간씩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 출판사별로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구성물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전집들을 구매하실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전집을 구매하려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가장 흔히 이야기하시는 게 영어전집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글 전집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전집은 사실 도서관에서 빌려보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영어전집들은 보통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표방하기 때문에 이 영어전집을 구매하면 체계적인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사실 많이 들죠 그리고 세 번째 영어전집 남들도 다 하나씩 아이들 사준 것 같은데 왠지 우리 집에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마케팅에 의해서 어머님들의 마음에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들을 조장하고 영어전집을 왠지 구매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이유도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심리적인 이유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체계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잘 진행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구매하시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구매하는 이유도 많거든요 불안감 때문에 일단 구매를 하고 나면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죠 아 정말 잘 샀어 그런데 카드를 지불하고 나서 매달 쌓여가는 이 책장 위에 먼지에 대해 살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가 잘 활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꾸준하게 잘 활용도 못 해주는 것 같고 과연 이게 내가 잘한 건가 유아 교육전에서 굉장히 큰 세일이라고 해서 내가 구매를 했는데 과연 내가 이 영어전집이 정말 필요했던가 라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영어전집을 꼭 구매해야 한다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영어전집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자녀의 연령과 레벨에 맞는 프로그램 목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냥 출판사만 다르고 가격만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들이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물론 출판사의 브랜드명도 있고 뭐 마케팅 비용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각 프로그램들마다 구성물도 다르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표가 다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노래로 재미있게 아이하고 영어를 시작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영어를 귀를 트이는 그런 프로그램 첸트라든지 아니면 널스웨이 라임들을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혹은 만 3세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어머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발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출판사에 따라서 발화가 문장을 발화하는 것인지 혹은 단어를 발화하는 것인지 잘 보셔야 하고요 얼핏 보기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전집마다 책도 있고 워크북도 있고 음성팬이 있어서 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프로그램은 리딩 프로그램이다 혹은 단어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알파벳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파닉스 프로그램이다 각각의 프로그램의 목표들이 다릅니다 보통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널스웨이 라임, 첸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미취학 아동 이제 학교를 가는 아동이라고 하면 조금 더 리딩이나 파닉스에 맞춰져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권유받으실 텐데 자녀의 연령과 레벨과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의 각각의 목표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목표하고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이미 어렸을 적부터 많이 노래를 불어서 굳이 나는 우리 아이한테 노래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발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발화는 우리 아이의 이전 영어 경험을 고려했을 때 집에서 생활회화로 그냥 엄마가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녀의 이전 영어 경험에 따라서 흥미나 수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만 3세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태교 때부터 아이한테 영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다거나 혹은 매주 주말마다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읽은 경우 원서 책을 많이 읽은 경우 과연 만 3세 아이한테 일반 한국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전집이 수준에 맞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물론 처음에는 흥미로워 보이기는 하겠죠 그 캐릭터들이나 어떤 DVD 같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전 영어 경험이 굉장히 충분하다면 그러한 흥미는 과연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서 나오는 문장들이 과연 아이의 수준에 맞는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원서를 통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문장들 혹은 많은 책들을 경험한 거라면 이런 전집들에서 다루는 심플한 문장들은 생활영어 엄마가 그냥 영어로 집에서 생활영어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자녀의 이전 영어 경험을 연롱도 중요하지만 영어 경험을 한번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 활동이 과연 아이의 연령에 적합한지 발달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각 활동지 혹은 구성물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은 영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가 재미있게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책과 함께 이렇게 드럼을 칠 수 있는 활동이 함께 옵니다 아 그래요 좋아 보여요 해서 드렸는데 어 딱 보니까 드럼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드럼 치는 방법이 뭐 초등 저학년이 되어야지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혹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영어 동화 프로그램이라서 워크시트도 아이가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워크시트는 우리 아이가 연필 잡기가 전혀 안 되는데 스티커 활동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쓰기를 해야 되는 활동인지 아이의 발달 단계와 과연 이 프로그램의 구성물들이 연령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영어 전집 뿐만 아니라 한글 전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돌쟁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영어 전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활동을 살펴보면 만 4세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전집을 구매하실 때 출판사 직원분들이 보여주는 책 이외에 다양한 구성물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스티커 활동들인데요 예를 들어 스티커 활동들이 우리 아이가 하기에 너무 스티커가 작고 조잡하지는 않은지 아이가 스티커를 띄기에 과연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직접 만약에 이 영어 전집을 활용할 거라고 하면 엄마가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북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꼼꼼히 라는 부분인데요 유아교육점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유아교육점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준비하신 어떤 멘트나 그 순서에 따라서 네, 아 네 이렇게 대답만 하다가 상담을 받고 어느 순간 결제까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어머님이 구체적으로 각 구성물들 보통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영어교육의 필요성 책 이런 거 말고 정말 활동지, 다양한 활동물, 플래시카드 이런 구성물들이 아예 발달될 게 적절한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 및 기간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일단은 엄마표 영어를 하기 위해서 영어전집을 드렸는데 아 내가 진행하기엔 좀 너무 어렵다 내가 매일 혹은 뭐 주 3회 영어책 읽어주는 것도 어려운데 전집 활용하기 너무 어렵다 그럼 나는 우리 아이를 센터를 보낼 것인가 혹은 선생님을 불러서 방문교사 시스템으로 집에 불러서 1대1로 아이와 영어 수업을 하게 할 것인가 혹은 아 나는 그래도 엄마표 영어로 내가 한번 아이를 붙잡고 영어전집을 전체를 한번 훅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프로그램 진행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어머님이 이전에 어떻게 영어를 아이한테 노출시켜 주셨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결정을 하셔야 하고요 이때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기간인데요 보통 영어전집을 구매하시는 비용에다가 플러스 센터 수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방문교사를 만약에 붙이신다고 하면 그만큼의 기간 동안에 교육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전집을 드린 그 가격에다가 플러스 교육비 그리고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을 다 모두 고려하셔서 그 전체의 금액을 한번 고려하셨을 때 내가 과연 이 전집을 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건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센터 수업을 하고 방문교사를 진행하면서까지 교육비를 들리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엄마표로 진행을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기간을 많이 생각을 안 하세요 아 그냥 센터 수업하면 되지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다 보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면 끊임없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것이 사실 가성비죠 우리가 시간 대비 가격 대비 이것이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엄마표용으로 원서를 이것저것 구매하는 것도 과연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전집도 사실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들이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모두 고려하셔서 가격 대비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건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아교육전이 있었는데 영어 전집에 관련된 부스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영어 전집을 구매하시는데 이런 것들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첫 번째 각 출판사별로 프로그램의 목표가 다양하니 프로그램의 목표를 꼭 파악해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의 이전 영어 경험을 고려하셔서 아이한테 정말 흥미로울지 이 흥미가 얼마나 유지가 될지 아이에게 정말 수준이 맞는 건지 꼭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아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셔서 책 이외의 구성물들 활동지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가 하기에 적절한가 연령별 발달에 이게 과연 적합한 구성물들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이 영어 전집을 어떻게 아이와 함께 진행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그러면 얼마의 교육비가 될 것인지 확인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하신 가성비를 따지셔서 영어 전집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어 전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짜잔과 함께하는 엄마표영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